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께요 우야야 북한의 인권이라고 하면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솔직히 전세계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뭐 일본 뭐 등등 정말 전세계에서 북한 인권이 열악하고 정말 인권 보장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인권유린을 당하더라도 이 인권유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거든요 솔직히 내가 인권유린을 당했어 이래도 어디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뭐 지나가다가 보안원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이러면은 아 나 보안원이 나 성추행했어요 이거 처벌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이제 처벌하는 쪽에서 야 니가 얼만큼 행실이 나빴으면은 어 지나가는 남자가 걸쳐도 어 그렇게 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 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열악한 그 인권이 보장 안된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서열 2위로 자리 잡고 있는 체령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이 사람이랑 그 다음에 정경택인가 뭐 정경 잡채가 하는 그 뭐 국가보위상 그리고 또 이제 박강호 노동당 부위원장이며 선동 선전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은 제재 대상에 추가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을 왜 추가를 했냐 저는 이 세 사람이 추가를 한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의 그 최고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 따까리질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너무너무 멋살게 그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체령애라는 사람은요 정말 사람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조금 말을 하자면 이 사람은 북한의 체연이라는 그 사람 아들인데요 이 체연은 북한의 뭐 항일무장투쟁 시기부터 뭐 6.25 전쟁 때까지 김일성이 오른팔이었대요 김일성이 수발을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핵심층에 속합니다 핵심층도 제일 서열이 1위거든요 백두산 그 혈통에 무슨 뭐 강아지 혈통도 아니고 백두산 혈통 진짜 웃기고 있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바로 체령애에요 근데 이 체령애가 한때 북한의 자강도 북한 자강도 랑림군 삼포강산에 혁명화를 왔댔어요 근데 왜 왔댔냐 이 사람이 약간 북한의 이런 기쁨조들과 은밀한 그런 미래를 즐겼대요 근데 김정일이 귀에 딱 들어갔대요 그래서 김정일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벌레같은게 지금 니 내 여자를 건드렸니 너도 죽었어 라고 죽이려고 하다가 얘를 바로 자강도 랑림군 삼포강산 막장강산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흠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해요 거기에다가 추방을 보냈어요 혁명화 야 너 혁명화 갔다와 이게 아직 정신을 못 들였구나 야 니 아버지가 죽은지 언젠데 우리 아버지랑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니가 지금 니 아버지 등을 믿고 지금 난 내 등에다 칼껍냐 이러고 김정일이가 추방을 보냈어요 추방이 아니구나 암튼 혁명화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재령애가 이제 혁명화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그 주민들의 실태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만에 기간을 딱 채워가지고 김정일이가 다시 체령애를 불렀습니다 장중강 의원이 어느 핵심 자리에 앉혔겠죠 근데 체령애가 자기가 혁명화를 하면서 그때 북한 주민들의 그 조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여론 같은 조사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를 김정일이한테 딱 알려드렸는데 그때 그 누구도 김정일이 옆에서 아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달인데요 라는 말을 누구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때 체령애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김정일이한테 보고를 올렸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아 뭐야 내가 몰랐던 이런 일들이 있었어 야 체령애 체령애는 나의 오른팔 체령애는 진짜 내가 믿고 정말 이런 큰일을 맡겨도 될 사람이로구나 하고 그때부터 체령애한테 훨씬 더 많은 신임을 준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김정일이를 거쳐서 최근에 김정은의 따까리 노릇도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최고의 서열 유의라고 하면은 저는 체령애를 짓거든요 그 장성택이 죽은 이유도 체령애가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그랬어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북 제재 추가 대상에다 명단을 넣었다는 것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라던가 그리고 북미 대화에서의 협상이라던가 이런 걸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추가로 좀 더 이렇게 제재 대상이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북미 간 비핵화 그리고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북한의 2인자 제재 명단이 올리는 초강수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전문가들이 해석이고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가 김정은이 그 너는 가닥을 봤을 때 얘가 비핵화로만은 안되겠구나 비핵화에 또 뭐가 있다 북한이 인권이 되어서도 돌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 제재 대상 3명을 그 대북 제재다 추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미국은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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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시아 잖아요 이 아메리카 쪽에서 이 아시아 북한 그것도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을 딱딱딱딱 골라 하다가 이렇게 대북 제재에 넣는 거 보면은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 체령회는 세상에서 북한 내에서 제일 부하 방탕하고 그리고 여자를 제일 밝히고 정말 정말 주색 그니까 술 주자에 그 여자를 밝힌다고 해서 주색이라고 하거든요 주색을 제일 잘 즐기는 최고의 일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북한 사람들은 체령회가 김정일 김정은을 돕는 뭐 최고의 2인 권력자 그리고 따까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더없이 네 환영해요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거든요 아 참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북한 주민들 인권을 탄압해 봐봐요 그게 되냐고 북한의 정치범 청소를 간 사람들은 하 참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왜 이딴 식으로 정치를 하냐 어? 야 니네가 지도자고 니네가 신적인 존재가 되려면 북한 주민들한테 먹을 걸 져야 되지 않냐라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인권이 잘 보장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기 발언을 정말 자유자재로 하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을 역을 좀 했다고 이런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열받아요 북한의 인권 북한 주민들의 반응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에요 두번째 정경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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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책인지 이 사람은 국가 보위상의 최고 절대 권력자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정보기관의 보위성 검열이라던가 그리고 인권유린을 감독한다던가 그런 역할을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이제 북한의 사용수들 그리고 경제범인들 고문이라던가 굶기고 무슨 떼리고 이런걸 모두 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 근데 이런 사람을 경제적 제재 대상 추가로 넣었다 아 리스팩 이거는 박수쳐야되요 왜냐면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훨씬 괴롭히거든요 아무리 김정은이 야 정경태 야 누구 체령에 북한 주민들 조금 좀 먹게끔 해주라 이러면은 바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개뿔 니가 뭔데 해주라 말라야 이 어르신한테 조그만게 정말 재수 대가리 없이 이러면서 역할거잖아 김정은이가 아무리 하고싶어도 얘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신적인 존재 인거잖아요 체령애라던가 정경택이라던가 이런사람들이 김정은을 신처럼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한테 보이기를 신처럼 보이는거죠 어떻게 보면은 호수압이 꼭두각일지도 몰라요 솔직히 불쌍한 인간은 김정은인것 같아 아 정말 왜 저러고 사는지 내 같으면 탈북을 하겠다 참 불쌍한 인간이야 북한의 이런 그 보위부라던가 안전부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뭐 탈북을 하다가 잡혔잖아요 비버벌경자 그리고 이제 뭐 도둑놈 그리고 뭐 성매매 이런 사람들을 뭐 철창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둬가지고 거문을 이렇게 잘하는 그런 부서에요 대한민국 그 법에는 정말 내가 큰 잘못을 졌어요 제가 큰 잘못을 써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러면 조소라던가 이런거를 조사를 받을 때 사람을 때린다거나 뭐 엄청 형편없이 죽탕을 쳐버린다던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게 아니에요 일단 그냥 반나절 죽이고부터 봅니다 엄청 엄청 많이 죽이구요 그리고 엄청 때려놔요 그냥 아주 그냥 멍두까래로 그냥 그냥 뭐 피죽에 똥탕되게 때립니다 그렇게 이제 죽창처럼 이제 맞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게에서는 말 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쁘장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아 이 여자 너무 예쁘다 이런 여자들이 이제 간혹 보위부라던가 안전부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놈들은 이제 그 철창에 있는 여자애들을 불러내다가 성추행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북한에 이런 그 성폭행이라던가 이런게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들 그리고 닭 염소 다 불쌍해요 심지어 북한의 지새끼들도 불쌍해요 이 북한의 지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 그 북한 그 주민들이 그 창고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서 나다를 많이 도둑질해 먹는데 이 북한 주민들 자체가 북한 나다를 지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정말 쩔쩍 굶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인권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 무조건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솔직히 북한에 인권이 잘 돼 있고 인권 보장이 잘 돼 있고 뭐 북한 주민들이 재산을 다 인정을 해준다 이러면 저희들도 탈북을 안 해요 제가 왜 탈북을 하겠어요 그렇게 다 인정을 해주고 살게끔 해주면 제 나라를 배신하고 탈북할 사람 어디에 있어요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차라리 뭐 재산 같은 거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인권유린 이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인권 탄압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댓글을 보니까 야 니가 뭐 알겠니 북한에서 나온 지 언젠데 북한에서 10년 전에 나왔던 20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북한 체제에서 다 정말 인권 탄압을 받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픔이 정말 커요 정말 어 정말 북한에서 왔다고 이르면 참 왜 또 탈북이었어 왜 탈북이었는데 먹고 살기 괜찮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북한에 먹고 사는거 괜찮아요 뭐 북한에 먹고 사는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다 상류층들만 괜찮은거에요 북한의 하층이라던가 그리고 뭐 중상층 이런 사람들도 뭐 강례밥은 먹고 삽니다 근데 못사는 사람들은 죽도 없어 못살아요 이 빈부격차 그리고 전형적인 그 계급 사이가 바로 북한 사이거든요 옛날 너의 시대도 아니고 계급 사이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어떤 분들은 아우 그래도 북한은 여명벌이 만들고 과학적을 만들더라구요 이것 또한 북한 주민들한테서 돈을 충성해 당사금을 내라고 해서 만든거에요 김정은이 솔직히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일하게 큰일을 많이 했어요 젊은 사람인데 일을 너무 잘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랍니까 김정은이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은 처음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됐을 때는 정말 정말 설렉은 너무너무 좋았고 아 정말 정말 이렇게 남북한의 겨루가 잘되고 대북제재가 정말 풀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북제재는 더 강화되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이 지금도 대북제재하고 있다고 노동 신문에 자꾸 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이 멀어지기 실망을 크게 했어요 북한의 인권은 세상에서 최악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하면 북한은 최악 최악 중에 최악 아 정말 어떻게 봐야되지 제가 아무리 열 얼리더라도 북한은 어 개나 지져라 이러겠죠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비핵화를 확실하게 한다 우리 국민들과 북한 인민들한테 약속을 한다라고 딱 외쳤을 때 그런 큰 선물을 하나 정도는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큰 선물도 안 갖고 오고 그냥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올 수는 없잖아요 늘 주기만 하고 늘 퍼주기만 하겠습니까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에요 북한을 퍼져봤자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하고 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들이 핵심에 대한 그런 뚱그란 그릇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적인 정세를 잘 안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